제이디 지금 뭐하고 계세요? 마지막 이제 최소 공정작업인데요 지금 이게 다 하고 나면은 헤드 만드는 제작상이나 저희가 이제 조립을 하는 제작상에 조금 오차가 있을 수 있어요 그래가지고 오차가 있는 거를 우리 고객님한테 맞게 지금 조절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로프트는 이거 맷지인데 56도에 63도가 돼야 돼요 조금 더 같네요 이거를 조금 내려서 이렇게 이렇게 연절이라 63도에 지금 56도가 맞았어요 정확하게 맞아서 지금 이렇게 해가지고 라이로프트를 다 정비를 해서 이제 이 고객님은 4도 갭을 원하셔가지고 4도마다 12m씩 더 나아가고 덜 가게 로프트 세팅 컨비네이션 해주고 중앙에 맞출 수 있게 라이로프트도 다 해서 이 보시면 짜잔 오늘 이 사이코 아이언이 완성도 있게 지금 됐어요 그래서 이 보시면은 헤드 무게에서부터 그림무게, 스윙밸런스, 그 전에 스윙웨이트, 지금 스윙웨이트 그리고 토탈웨이트 이렇게 토탈웨이트가 점점 무거워지는게 좋아요 387, 352, 399, 406 뭐 이런 식으로 점점 무거워지는게 좋고 CPN도 점점 무거워지는게 좋아요 이 넘버드 샤프트 아이언을 사용해가지고 상당히 완성도 있게 완성도 있게 잘 나왔어요 지금 우리 후딴 최인철 회장님 제품 만드는 거거든요 지금 사이코 아이언 잘 만들어도 된다 진짜 정성이 많이 들어간 진짜 사이코 아이언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